저는 오늘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에서 해커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해커는 보안을 침해해서 남의 시스템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전통적인 미국 1960년대 컴퓨터 시스템에서 시스템을 몰입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로서의 해커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학생들한테 늘 최초의 컴퓨터가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배우죠? 애니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인디아나전스에서도 중요한 소재로 사용됐는데 안티키테라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게 기원전 150년 정도 전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워낙에 복잡해가지고 이 원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네이처의 논문이 거의 30평 가까이가 지난 100년간 나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복잡한 기계인데 결국에 이거는 계산하는 기계거든요 이거는 컴퓨터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게 애니학과 다른 점은 뭡니까? 왜 애니학은 컴퓨터고 이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건 어떨까요? 예전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을 때 지금 러시아의 전신이었던 소련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랑 군비 경쟁을 할 때 미국은 진공관, 트랜지스터 이런 디지털 기술을 굉장히 발전을 시켰는데요 그때 당시에 초기에 1940년대 이때쯤 소련에서는 미사일이나 아니면 발사체의 탄도를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서 수력, 인티그레이터, 적분기를 만들었습니다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희한하게 생긴 관을 통해서 나오면 그 물의 양을 가지고 답을 구하는 그런 아날로그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컴퓨터일까요? 왜 이게 많이 컴퓨터라고 한다면 최초의 컴퓨터를 왜 애니학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쵸? 이건 어떨까요? 기계식 계산기 톱니바퀴를 사용해서 숫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일까요? 우리가 애니학을 최초의 컴퓨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폰노이먼 아키텍처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그 차이로 얘기를 하는 거죠 폰노이먼 아키텍처가 뭐죠? 인스트럭션 컴퓨터가 수행하는 명령과 컴퓨터가 처리하는 그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동일하게 취급이 돼서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폰노이먼 아키텍처를 따르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폰노이먼 아키텍처를 따르는 컴퓨터는 굉장한 플렉서빌리티를 제공하죠 어떤 기계가 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안티키테라 머신이라든지 워터 인티그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치차식 계산기 같은 것들은 이미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요 데이터를 사용자가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폰노이먼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면 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사실상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플렉서빌리티를 갖게 되고 플렉서빌리티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기계를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다 다룰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뭔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도 느껴지고 애착도 가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의 사람들이 푹 빠지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그런데 젊은 그리고 똑똑한 친구들이 컴퓨터라는 걸 처음 만나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아 이거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구나 그렇죠? 똑똑한 친구들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희열과 만족감 그리고 정복감 같은 걸 느끼게 돼서 컴퓨터에 푹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커는 컴퓨터에 미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느낌에 푹 빠져가지고 컴퓨터가 정말 삶의 중요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삶이 컴퓨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매일 출근하는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랑은 다른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 사이에 이 해커 문화가 미국에서 평성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컴퓨터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IBM 704 인데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종이에다가 적어주면 펀처라고 부르는 이 분이 이 펀치 카드, 이 종이 있죠 이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코드를 만듭니다 이게 지금 프로그램 하나인데요 프로그램 하나가 이렇게 빨간색 선을 쫙 그어져 있는 이 분은 이 카드가 중간에 중간에 빠지거나 순서가 바뀌면은 알아챌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쫙 그어가지고 순서대로 이 종이를 갖다가 맞춰 놓으면은 이 펀쳐가 이 테이프를 이 종이를 이분이 이제 하나씩 로더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50년대 말의 그 모습인데요 존 맥커티라고 하는 MIT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AI라고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단어를 세상에서 처음 쓰는 분이고요 흔히들 마빈 민스키가 AI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빈 민스키의 동료이기도 합니다 존 맥커티 있는 건데 약간 사교적이지가 않아서 바깥에 나가서 많이 얘기를 안 하는 바람에 민스키 박사님이 더 유명해진 거지만 이분이 이제 AI라는 단어를 처음 썼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몰랐을 시절인데 컴퓨터의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챈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또 해커 역사에 참 많은 기여를 한 게 굉장히 리버럴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당시에 이 비싼 IBM 704를 밤에 쓰는 거를 허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꼭 연구 목적이 아니더라도 뭐 재밌는 거 있으면 해 방해만 안 되면 돼 뭐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바람에 TMRC라고 하는 동아리의 학생들이 이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걸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불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모니터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I-O 장치라는 게 그래가지고 여기 불 가지고 이 불이 왔다 갔다 깜빡깜빡하게 켜지는 핑퐁 비슷한 코드도 만들게 했고 그 다음에 수학 라이브러리를 최소한의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만들게 하는 코드 범잉이라는 문화도 만들어낸 게 이제 이 메카시 교수님의 연구실 학생들이고 그러다가 TMRC 학생들이 체스라는 프로그램도 한번 이제 인커리지를 하는 거죠 야 이걸 이용해서 체스를 두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볼래? 그래서 이제 TMRC라는 동아리 학생들이 이걸 만드는데 이 TMRC라는 얘기를 계속 파는 이유가 이게 여러분들이 해커 역사를 조금만 보시면은 금방 알게 되는, 보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 유명한 테크 모델 레일로드 클럽이라고 하는 MIT의 전설적인 동아리 이름이에요 이 TMRC는 말 그대로 원래는 컴퓨터 동아리가 아니죠 그때 당시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기차 동아리입니다 빅뱅 티어리에 보면 셀든 쿠퍼 나오잖아요 이 셀든 쿠퍼가 이 당시 해커의 표준적인 모델을 그대로 따라 만든 캐릭터예요 그 셀든 쿠퍼 기차 좋아하죠 중국음식 좋아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게 이제 TMRC의 그때 당시 모습인데요 방에다가 그냥 기차를 그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역도 만들고요 기차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신호체계도 만들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동아리가 거의 두 개 분파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정교한 모델을 만드는 종이랑 가위 분파가 되겠고요 하나는 이 기찻길 아래에 엄청나게 복잡한 신호 및 제어 체계가 있는데 그 신호 제어 체계를 개발하는 SMP라고 부르는 조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SMP 조직 친구들이요 기차에 그 제어 시스템만 만들다가 갑자기 아까 맥커시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보게 되고 하나 둘씩 거기에 푹 빠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멤버들이 잭 데니스 나중에 또 중요한 인물로 또 나오는데요 피터 샘슨, 피터 도이치, 엘란 코톡 이런 분들인데 재미있는 거는 피터 도이치는 MIT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해커러스 인정을 받았습니다 피터 도이치는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아빠가 MIT 교수라서 학교에 놀러 온 고등학생인데 그때 중학생이었죠 1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력을 인정받아서 거의 동아리 멤버로 활동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푹 빠지게 된 게 사실은 IBM 704가 아니고요 TXO라고 부르는 TX0라고 부르는 최초의 트랜지스터 컴퓨터입니다 이 TXO는 최초의 트랜지스터 컴퓨터인데 MIT에서 개발이 됐고요 원래 이거를 링컨랩이라고 부르는 국방 연구소에서 쓰려고 개발을 했다가 막상 만들어 놓고 나니까 조금 파워가 부족해서 바로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고 이 TXO는 바로 그 잭 데니스 교수의 연구실로 연구임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이름 TMRC 동아리 학생이었어요 학생이었다가 교수가 됐죠 그래서 이 기계가 넘어왔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는 뭐 쓸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방치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기계가 좀 독특한 게 있었는데 플렉소 라이터랑 CRT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즉 실시간 IO 장치가 붙어있던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펀치 카드를 찍어가지고 제가 소스 코드를 써가지고 그때 프리스트라고 불렀는데 사제들한테 주면 그 사제가 펀치 카드에 구멍을 뚫어서 로더에 집어넣어가지고 돌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는 컴퓨터를 볼 수도 없었어요 돌아가는 걸 볼 수도 없고 인풋을 주고 아웃풋을 받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이 틱스토에서 드디어 비로써 자기가 직접 컴퓨터에 접근해가지고 코딩도 하고 에러가 나면 그 즉시 볼 수 있고 바로 고칠 수 있고 그런 게 가능해진 건데요 이 플렉소 라이터라는 게 되게 재밌는 물건인데 이거 한번 동작하는 영상인데요 아이유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띠지에다가 그 리본에다 코드를 넣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이 키보드 인풋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컴퓨터에 그 코드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컴퓨터에서는 이쪽으로 문자를 찍어주는 그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유 역할을 다 하죠 이 모니터랑 키보드가 다 붙어있는 거죠 엄청 요란하죠 그 회고하기를 기관총 소리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틱소랑 플렉소 라이터를 보니까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자기랑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푹 빠지게 되고 거의 매일 밤 밤마다 모여가지고 이 TMRC 동아리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별의별 걸 다 만들어요 체스도 만들고 수학 라이브러리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상한 문화를 만들러 가기 시작을 해요 뭐냐면 중국 음식만 먹고 삽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차이니즈 푸드 핵이라는 것도 생겨요 MIT의 Jargon이라고 해서 해커 용어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 차이니즈 푸드 핵이 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국 음식을 먹는 방법을 자기들끼리 연구해서 아메리칸 차이니즈가 아니라 결국에 진짜 차이니즈를 먹는 그런 방법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36시간을 하루로 삽니다 12시간 자고 18시간인가 길게 또 일하고 그래서 데이 앤 나잇 모드라고 해서 36시간을 하루로 살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서로 다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모여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알게 된 거 알아낸 거 다 얘기하고 남이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 플렉소 라이터에 탁탁탁 찍히는 테이프 있잖아요 자기가 코딩을 하면 거기에 천공이 돼가지고 리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갖다가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그 플렉소 라이터 밑에 서랍이 있는데 그 서랍에다 다 메모를 붙여가지고 넣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는 밤에 친구들이 만든 코드들을 보고 어? 누가 이걸 만들었네? 그럼 나 이거 보고 고쳐야지 점점 계속 개선을 해나가는 거죠 일종의 오픈소스 GitHub이 거기서 생긴 겁니다 서랍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단순히 생활 패턴만 그렇게 읽어지는 게 아니고요 문화, 정신적인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요 정보는 공유돼야 되고 그래야 빨리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오픈돼야 되고 서로 숨기는 거 없이 그 다음에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누가 독점을 해도 안 되고 결정,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아니면은 어떤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그 완전히 분권화돼야 된다 그 다음에 프리 액세스 투 컴퓨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컴퓨터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틱소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누가 독점을 한다 그러면 이건 죄악이죠 그래서 프리 액세스 투 컴퓨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교수님들 중에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계셨대요 이브리죠 악입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옳게 만드는 거를 추구를 했었죠 이거는 후대에 붙여진 아름다운 미담 같은 건데 실제 그때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커 문화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회사가 생깁니다 이 회사를 해커랑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에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디지털 이키프먼트 컴퍼니라는 회사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있었습니다 창립자가 켄 월슨이랑 할랜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MIT 학생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틱소 개발하는 데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틱소 다음 버전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하다가 나와서 이제 그 틱소를 보니까 이 사람들도 해커였는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IBM처럼 사제들이 배치로 작업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프로그래머가 앞에 앉아서 인터랙티브하게 컴퓨터랑 대화하는 것이 컴퓨터의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더 학교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로 끌고 와서 실현할 수 있는 게 이 회사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DAC가 PDP라고 하는 컴퓨터를 처음 만듭니다 처음 만든 컴퓨터가 PDP인데요 이게 또 역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거죠 훗날 뭐 DAC은 VEX나 알파, 스트롱한 같은 멋진 프로덕트들도 만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인류 역사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PDP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DP1부터 시작해서 11 그 뒤로 계속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HP에 넘어갔다가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죠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든 PDP1이 그 해커들에게 틱소 다음으로 이제 해커들을 끌어모으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일단 값이 쌌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인터랙티브 했고요 그 다음에 타임쉐어링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처음 탑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의 기계를 예전에는 한 사람이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시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썼는데 이 PDP1이 나오면서 한 대의 기계를 여러 사람이 나눠 쓸 수 있으니까 동시에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두 대가 들어왔었습니다 26동의 2층 그리고 테크스케어라고 지금도 있는 건물인데요 MIT에 가면 거기에 9층 근데 여기가 원래 존 맥커시 교수 연구실이었는데요 처음에 여기가 근거지였다가 새로 생긴 테크스케어 9층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계는 교수님들이 좀 들 쓰니까 여기에 모여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테크스케어는 해커들의 베이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P1이 두 대나 되고 그 다음에 한 대는 학생들이 거의 점유하다시피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시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이 PDP1이 재미있는 게 아까 CRT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CRT 아 잠시만요 이게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CRT가 있었는데 거기에 마빈 민스크 교수가 스크린 핵이라고 해가지고 예쁜 그림을 막 이상한 도형을 만드는 코드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보고 야 이걸 이용해서 우리 재미있는 거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스티브 러셀이라고 부르는 연구원이 그 스페이스 워라고 하는 게임을 친구들이랑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러셀은 공식적인 고용주는 하바드 대학교인데요 자기는 힝햄 이니스튜티드 오브 테크놀로지 히트에서 일한다고 흔히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이거는 그냥 농담인데요 자기 하바드라고 말하면 너무 거만하게 보이니까 이런 가짜 힝햄이라고 하는 거리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짜 짝퉁 대학교를 만들고 이 대학교 교직원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나는 게 저희 한국 컴퓨터 역사 워크샵이잖아요 90년대 초반에 카이스트에도 일단의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와이스트라고 왕심리 분원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학과도 운영하고 청장도 있었고 그게 생각이 좀 납니다 여기 와이스트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출신들도 나중에 훗날 우리나라 최초의 검색 엔진들도 만들고 사업에서 성공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죠 스티브 러셀이 그래서 스페이스 워을 만들었는데요 스페이스 워을 더 설명하기 전에 이분이 나중에 이분 별명이 슬러그 러셀인데 이분이 나중에 MIT를 떠나서 서부로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시애틀에 있는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의 프로그래밍 그룹의 멘토가 됩니다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 하면 뭐가 생각나죠? 이분이 거기에서 훌륭한 고등학생 두 명을 만나거든요 그 친구들을 가르쳐요 이분이 없었으면 그 친구들도 크게 되질 못했을 거예요 빌 게이치랑 폴 앨런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워 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이거 여러분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먼지 이게 실제 돌리는 모습인데 PDP1에서 심지어 음악도 있었어요 이 음악이 되게 기가 막힌데 그때 당시에 사운드 카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코드의 14번째 비트가 1이면 프리퀀시를 올리고 0이면 낮추고 해서 원래는 코드가 돌아가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피커가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음악을 연주를 한 거예요 보시면 이게 가운데 태양이 있죠 태양 주위로 우주선 두 개가 돌면서 서로 쏴가지고 격투시키는 건데 이런 비슷한 게임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모든 PC 플랫폼에 다 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GNU 프로젝트로 지금 다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GitHub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비디오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PDP1에 붙어서 살았던 모여 살았던 분들이 만들었던 것들이 최초의 인터랙티브 프로그래밍 환경 그리고 멀티태스킹, 멀티유저 인바리먼트 원래 이거는 TSS라고 해가지고 타임시어링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연구실에서 만드는 거지만 사실 이거를 더 제대로 개발한 유닉스는 결국 해커들이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들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만들었고 디버거, 최초의 디버거도 연구실에서 돈 받고 만든 게 아니라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디자인 컨셉들을 컴퓨터는 이래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는 CPU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게 있었는데 트랜지스터와 게이터들을 와이어링 해가지고 직접 프로세싱 유닛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필요한 인스트럭션이 있으면 그거를 확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직접 인스트럭션 몇 개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컴퓨터가 나오면 이런 인스트럭션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인풋을 줬죠 DEC한테 왜냐하면 DEC는 자기들 선배고 같은 해커고 그러니까 DEC에서는 그 인풋을 받아서 PDP6를 개발할 때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이번 세션에 테마에 맞춰서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이 약간 PDP1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을 하는데요 이거는 뉴욕타임즈나 이런 그 당시에 큰 신문들에도 실렸던 사건인데 67년도에 그레이트 서브웨이 레이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MIT 학생들인데요 PDP1을 가지고 최초의 라우팅 실시간 라우팅을 해서 뉴욕에 있는 모든 지하철역을 가장 최단 시간에 끊는 그런 챌린지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기록보다는 몇 초 뒤졌나 그랬을 거예요 실패를 했지만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처음 보여준 사례고요 그 다음에 휴버트 드레이프스라고 해서 MIT의 철학과 교수인데요 MIT도 철학 교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학과 교수가 랜드 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 국방부에서 돈을 대가지고 만든 연구소 비슷한 회사에서 AI는 인간의 능력을 대체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쓰게 됐어요 이분이 이분은 AI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었죠 그리고 체스조차도 못 풀 거다 체스를 인간한테 체스 이기는 날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잭 데니스 교수가 학생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만들고 있는 체스 있지 그거 빨리 완성해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이분을 불러다가 체스를 둬가지고 이분이 흔쾌히 응했죠 안 된다니까 그리고 딱 가가지고는 여지없이 깨집니다 그게 맥핵어택이라고 부르는 사건이고요 인간이 최초로 AI한테 치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실버가 로봇 8을 만들어가지고 PDP1으로 컨트롤하는 걸 보여준 게 1974년입니다 이거 실버 암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의 로봇 8 중에 하나인데요 이 데이비드 실버도 되게 재밌는 사람입니다 14살에 MIT 학생도 아닌데 그냥 기웃기웃 하다가 해커가 돼가지고는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시스템 서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IBM이랑 MIT가 돈을 들여서 제도권에서 만든 게 CTSS라고 운영체제예요 타임쉐어링 최초의 타임쉐어링 운영체제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타임쉐어링이니까 여러 사람 동시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정이랑 비밀번호라는 게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비밀번호를 넣어야지 이제 로그인 할 수 있는 거죠 싫어했어요 데이터가 보호되니까 남이 만든 거 볼 수도 없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편 MIT, GE, 벨랩이 힘을 합쳐가지고 멀틱스라는 걸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IBM에서 만들었던 PL1이라고 하는 랭기지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엄청 느리고 기능은 되게 좋았지만 엄청 느렸어요 그래서 쓸모가 없었어요 이 두 개의 운영체제가 제도권에서 만들어진 타임쉐어링 운영체제인데 이걸 보고 오참는 거죠 그래서 CTSS 컴파터블 타임쉐어링 시스템을 대신해가지고 ITS 인컴파터블 타임쉐어링 시스템이란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PDP6를 위해서 MIT 해커들이요 에드워드 프레드킨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좀 나이가 많았는데 학생들의 정신적 지주처럼 굴었던 그분인데요 이분이 지휘를 해가지고 리차드 그린블랏 스튜어드 넬슨 이런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ITS를 만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유닉스를 또 다른 일련의 해커들이 벨레베에서 만드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또 자세히 얘기할게요 근데 이 ITS를 만들었는데 이 ITS가 제법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MIT에서는 CTSS보다 ITS를 더 많이 썼어요 이 ITS는 패스워드가 없었습니다 그냥 로그인 아이디 집어넣고 엔터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CTSS를 MIT 해커들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했던 게 뭐냐면 자꾸 컴퓨터를 죽여요 버그를 찾아서 죽여요 그러면 대학원생들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죽여요 자꾸 죽이니까 버그 패치하고 죽이고 이거 반복하거든요 근데 ITS 만들 때 이 프레드킨이 어떻게 했냐면 이 해커들이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걸 완전히 방지를 했어요 어떻게? Kill the System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Kill the System을 입력하면 그냥 시스템이 다 날아가버려요 죽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나 죽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무도 안 죽인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CTSS만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일 좋은 보안은 문 열어놓는 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ITS에 재미있는 파일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게 바로 또 jargon 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돌아다니는 건데 해커들 용어를 정리한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실 건데 RTFM 그게 이 jargon 파일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RTFM 모르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러면 행복한 인생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on't do that then 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럼 하지마 그것도 여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혹시 그것도 못 들어보셨으면 행복한 인생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MIT ITS 서브에 처음 올라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정에 보안도 없고 파일 오노도 없고 하니까 서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위키피디아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서로 파일 업데이트하다가 계속 커지고 나중에는 스탠포드까지 넘어가가지고 카네기 멜론 이런 여러 대학생들이 동시에 이걸 고쳐서 결국에 책으로 나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더 작은 파일은 지금도 업데이트는 안 되고 있고 계속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는 있죠 유닉스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요 AT&T에서 벨랩을 만들었죠 전화회사인데 미국에서 제일 큰 전화회사였는데 벨랩을 25년도에 만들었는데 뉴저지에 머레이 힐에다가 새 오피스를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 일인데 벨랩은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냥 리서처들 모아다가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 특별히 간섭 안 하고 과제 끝난 다음에 무슨 평가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해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10개의 노벨상이 나오고요 8개의 트리닝 어워드가 나오고요 22개의 메달 오브 아너가 IEEE에서 주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잘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여러 연구소 중에 1127호에 있었던 연구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 리서치 센터 CSRC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방에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방을 썼던 분들이 캔 톰슨 유닉스 아버지죠 데니스 리치 C 언어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커니겐 같이 만들었죠 이분을 제외하고도 되게 많습니다 또 누가 있었지 스트라우 스트롭 C++ 만든 분도 이 연구소 출신이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틱스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빠져나와요 벨렙이 우리는 컴퓨터 사업 안 할래 그러고 빠져나옵니다 그때 빠져나왔던 사람이 캔 톰슨이에요 이분이 벨렙에 일하면서 MIT랑 같이 멀틱스를 만들고 있었는데 벨렙이 경영적인 이유로 우리는 여기서 빠집니다 그랬더니 캔 톰슨이 운영체제 만드는 거 진짜 재밌었는데 나 계속 하고 싶다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운영체제 만들고 싶었는데 그 경영진들이 우리는 지원 안 해줄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돌아다니다가 버려진 PDP7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3주간 처가 집에 갑니다 그래서 어찌어찌어찌 3주 만에 유닉스가 나와요 그 자세한 과정은 생략사에 있습니다 워낙 3주 만에 만든 게 유닉스고요 멀틱스에 대한 저항의 뜻으로 멀티플렉스드 어쩌저쩌 했잖아요 유닉플렉스드 한 가질만 제대로 하겠다 라고 해서 유닉스라고 이름을 졌죠 이분이 캔 톰슨이고요 아이고 이분이 캔 톰슨인데요 왠지 해커들은 다 외모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DP7으로 71년도에 첫 버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여드는 거죠 데니스 리치가 C 만들면서 나도 낄래 뭐 커니앤도 나도 낄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거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가 돼가는데 그래서 새 컴퓨터 사주세요 그래서 PDP11 그대 당시에 나왔던 가장 최신 PDP11 사주세요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경영상의 이유로 우리는 컴퓨터 사업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안 사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분들이 또 약간 꼼수도 잘 쓰는 것 같아요 특허 문서 다루는 부서한테 가서 너희 특허 문서 처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줄 테니까 특허 문서 처리 비용으로 PDP11 사죠 그래가지고 특허 문서 처리하는 용도로 PDP11을 삽니다 그리고 얘기했으니까 말은 지켜야죠 그래서 유닉스용으로 처음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에나로프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맨페이지 할 때 맨 LS 하면 나오는 신텍스 포매팅해가지고 보여주는 프로그램 있죠 그게 티아로프잖아요 그거의 전신인 에나로프가 첫 번째 유닉스에 실질적인 응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72년도에 버전 2를 만들면서 리치랑 톰슨이 매뉴얼을 썼는데요 이 매뉴얼 첫 페이지 딱 넘기면 뭐라고 돼 있냐면 더 넘버 오브 유닉스 인스톨레이션 에지 그로운 두 텐 아주 되게 뿌듯하게 열 카피가 이제 돌고 있어 그러면서 그리고 더 증가할 것 같아 한 100개쯤 뭐 이런 몰랐겠죠 상상도 못했겠죠 그래서 1973년도에 그러니까 벨레벨 안에서만 쓰이고 있다가 1973년도에 처음 세상에 공개됩니다 어디를 통해서 시스템 연구하는 분들들 가슴 떨리게 하는 네 단어 아 네 글자 SOSP 통해서 공개됩니다 그때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돈 받고 판다는 게 없었기 때문에 캔 톰슨이 대학교에서 캔 톰슨한테 SOSP에서 보고 유닉스 저희도 써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캔 톰슨이 거의 공짜로 우편료만 받고 막 뿌리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되게 유명한 문구가 있는데 러브 캔 해가지고 보냅니다 네 이것도 유명한 시그너처 이고요 근데 AT&T가 공짜로 주는 건 좋은데 유닉스라는 상표의 라이센스는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싶어 라고 하는 정책을 취하죠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77년도 그 소스코드를 받았던 분들 중에 한 분이 77년도에 존 라이언스라고 하는 NSW 그러니까 UNSW라고 하는 게 더 잘 알려져 있죠 그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의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전설적인 책을 씁니다 이 책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팝니다 이거 그 이게 뭐냐 하면은 소스코드를 그 대학교한테 제공을 하는데 상업적인 목적으로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소스코드를 분석하는 게 안 돼요 쓸 수만 있어요 그게 AT&T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스코드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킹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는 몰래 이렇게 소스코드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거를 이게 책으로 냈어요 그 소스코드 분석서를 그래서 그 UNIX에서 이제 그 AT&T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럼 팔아 이렇게 된 거죠 이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주석들에 대한 분석들 소스코드에 대한 분석도 있고요 주석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그 주석 중에 전설이 된 주석이 하나 있습니다 데니스 리치가 컨텍스 스위치 코드의 그 펑션의 시작 부분에 적어놓은 주석인데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나요? You are not expected to understand this 데니스 리치라는 분의 그 뭔가 그죠? 기가 느껴지는 눈 봐도 몰라 뭐 이런 거 에이 전설적인 코멘트입니다 아 좀 더 이제 유닉스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1974년도에 UC 버클리의 유닉스 소스코드가 배달이 됩니다 밥 패브리 교수님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 캔 톰슨이 보내준 건데요 이 밥 패브리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 SOSP 커뮤티 멤버였어요 그래서 SOSP 학회에서 발표하는 거 듣고 오 저거 재밌겠다 그래서 소스코드 주세요 근데 소스코드만 배달한 게 아니고요 캔 톰슨도 같이 배달됐습니다 뭐냐면 1975년도에 캔 톰슨이 사바티카를 UC 버클리로 떠나요 교수님이 초대를 해서 그래서 갔죠 가가지고는 PDP 11 유닉스 6 버전의 파스칼이라고 하는 언어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저희 때만 해도 많이 썼는데 파스칼 언어의 그 컴파일러를 개발을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연구실에 대학원생으로 있었던 이름도 유쾌한 빌 조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익숙하죠 이 빌 조이라는 학생이 이 캔 톰슨을 도와서 이 파스칼 인플리멘터이션을 돕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BSD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그 소스코드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끝까지 내가 하나 만들지 그래가지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BSD 버클리 시스템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유닉스의 한 개파죠 그것의 시작입니다 78년도에 처음 버전 만들었고요 그 뒤로 계속 BSD랑 그 다음에 AT&T 유닉스의 변종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사용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유닉스 유저 그룹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성공적인 유닉스 유저 그룹이 1975년도에 더클리에서 생겨요 이 유저 그룹은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주로 했던 게 처음에 만들자마자 그 매거진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로그인이라는 겁니다 요즘도 이쯤 되면 뭔지 아시겠죠 이 단체가 그 다음에 1년에 2번 TC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테크니컬 컨퍼런스 윈터 썸머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년에 2번 힘들다 1번으로 하자 그래서 ATC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단체 이쯤 되면은 이 단체 정체 다 아시겠죠 SOSP만큼이나 우리를 설레게 하는 단어 유저닉스 왜 유저닉스가 됐느냐 77년도에 AT&T가 소송을 걸어요 누구 마음대로 유닉스라는 단어를 단체 이름에 써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유저닉스로 할게 그래서 유저닉스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죠 ATC가 SOSP ATC가 진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학회들이에요 사실 이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오늘은 유닉스 쪽만 하고요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나머지 파트를 하겠습니다 근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원래 이 톡을 하는 이유가 아까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느리지 예 최근까지도 해커들은 굉장히 열심히 컴퓨터 시스템을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GNU 프로젝트 그죠 우리들이 쓰고 있는 GCC의 G가 GNU GDB의 G가 GNU잖아요 GNU 프로젝트인데 리처드 스톨먼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죠 이분도 약간 기괴한 분인데 원래 MIT에서 연구 학생이었다가 연구자로 일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비 그려놓고 필이 불고 있고 컴퓨터 앞에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뒤에 그 무슨 종교인들 뒤에 이렇게 뭐 뭐라고 하죠 이거 헤일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드디스크입니다 그 60년대 하드디스크의 플래터는 저렇게 컸나 봐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뒤에 붙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무슨 성인인 것처럼 아주 독특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해커 정신이 죽어간다 아 이분이 빡친 일이 왜 그 근후 프로젝트를 했냐 하면은 대학원에 있을 때 제록스에서 새 프린터가 왔대요 근데 그 전 프린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해킹을 해가지고 프린터가 재미나거나 그러면 학생들한테 프린트 더 이상 날리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가 뜨고 뭐 그런 코드를 자기가 직접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그때 프린터가 다른 층에 있어가지고 재미나면은 재미나는지도 모르고 계속 작업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해킹을 했는데 새 버전이 나왔는데 코드가 컴파일된 채로 왔답니다 그리고 못 고치게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받아가지고 근후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뭔가 그 세계를 위해서 뭐 이게 거창한 게 아니고요 내 프린터가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안 되겠다 그래서 근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 지금 이제 오픈소스 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근후 프로젝트가 힘을 받은 게 리눅스 커널 없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리눅스 커널은 91년도에 그 당시에 22살 리눅스 토발지가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이제 많진 않았고요 유지넷이라고 부르는 뉴스그룹에 이런 글 하나를 올립니다 22살 리눅스 토발지가 제가 운용체제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운용체제한테 요구하는 기능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기가 새 운용체제 만들 때 뭐 어떤 기능을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귀여운 글을 써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 보면 지난 3개월 동안 개발을 했는데 유닉스는 3주 만에 만들었는데 그렇죠? 3개월 동안 개발을 했는데 이거 뭐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사람들이 많이 쓸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뭐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몰랐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같이 만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 모양새가 됐죠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오픈소스가 거의 대세가 되어 가죠 그렇죠?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하고 오픈소스를 통해서 사용자층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하고 이런 문화들이 결국에 이렇게 취미로 시작한 해커들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짧은 시간에 이제 다 담다 보니까는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 해커 정신들을 살려가지고 시스템 그리고 컴퓨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I 시대가 되면 코드를 안 한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해킹이라는 것이 꼭 코드를 만드는 거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힐 가스퍼라고 하는 전설적인 해커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완전히 푹 빠져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네의 라이프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격자에다가 점 몇 개 찍은 다음에 점 두 개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애는 죽는다 이런 간단한 룰이 있잖아요 이 룰을 가지고 재미난 이런 도형들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푹 빠졌었어요 이분 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MIT 해커들이 이거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별 이상한 도형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제가 최근에 여기에 달리3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빌 가스퍼가 코네의 라이프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라고 한 건데 이건 그냥 제가 대충 만든 거고요 최근에 보면은 AI 커뮤니티에 보면 허깅 페이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도 모두의 연구소 가짜 연구소, AI 프렌즈 아마추어, 실제로 AI를 전공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추어인 분들, 일반 직장인 분들, 고등학생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AI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모델을 만들고 트레이닝하고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밌는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그림도 공유하고 요령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AI 시대의 해커 문화 그리고 해커 문화가 결국 AI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지금 기여하고 있는 걸 목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학생분들이 계셔서 원래 이 톡의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면 흔히들 저희는 학생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뭘 배워가지고 나가서 큰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런 사례들을 보면 교수님이 시켜서 뭘 한 것도 아니고요 회사에 들어가서 뭘 한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가 재밌어가지고 오여서 하다가 기존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서 새로 만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배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커는 나이를 구애를 안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버 암을 만들었던 로봇팔 만들었던 데이비드라는 분은 14살 때 MIT에 처음에 조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피터 도이치라고 하는 분은 12살에 해킹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빌게이츠가 언젠가 인터뷰했던 글인데요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는 건데 빌게이츠한테 인터뷰어가 물어봅니다 네가 개발 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빌게이츠가 고등학생 때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대학교 때만 해도 이미 한풀 꺾였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되게 늦은 거예요 뭔가 큰일하기에는 그러니까 더 학교에서 뭘 배운 다음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 톡의 가장 주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하자 너와 우리의 가장 숙선 비닷 decreases аем 참여해 너무 좌우 우리의 전국을 지지할 때 spit Gabi Jos 지지 아랫 지남 둘 날 오 얻 알